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허잘 마라입니다. 하와이 발재간 안녕하세요. BCS 베이스볼 나홍주 코치입니다.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홍주 코치님께서 이번 주 토요일 9월 8일 네 이제 장가를 가시게 됩니다. 기분 어떠십니까? 좋죠. 일단은 너무 좋고 행복한데 이제 조금... 꽝! 하하하하 네, 축하드리고 일단은 제가 우리 홍주님에게 드릴 게 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자, 이게 결혼 선물인데 짜잔 우와 아나파의 목걸이 제가 채워드릴게요. 네 아, 근데 이게 고가예요. 아, 좋네요. 이게 근데 야구선수들이랑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하죠. 쉽게 오래됐어요, 만나벤지. 네, 오래됐죠. 계속 결혼 준비하고 하는 야구. 눈매도 많이 바뀌셨군요. 혹시 형수님께서... 아니야, 아니야. 아니죠? 네, 잘못 던진 공에 맞아가지고... 지금 니틀 야구장에서 거리는 짧긴 짧은데요. 마운드에서 이제 공을 던지면서 이제 마운드에서 실제로 진짜 더 잘 던질 수 있는지. 네. 그거를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캐치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이거 근데 죄송한데요. 저는 손이 아파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 이거 좋은 거예요? 네, 맞아요. 아니, 좋은... 좋은... 좋은 거... 자... 오오... 아니 근데... 네. 진짜 잘 던지는데요, 볼을? 아, 진짜요? 0점을 잘 잡잖아요, 일정하게. 아, 코치님... 마랑이에요. 으허허헣 아니, 코치님 팀 창라 안 하십니까? 하려구요. 아... 내년에. 아, 내년에요? 저 스카우트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해야죠. 쭉쭉. 오호허허허허헉 허헤헏허허허허허헣 와! 어깨 진짜 좋아! 나이스 볼! 사체에 힘차게 이동 좋았어요! 강하게! 오! 지금 그거 스트라이크에요! 오! 스트라이크! 강하게! 오! 지금 제대로 들어왔어요! 홀이 진짜 빨라요! 더 던질 수 있어요! 더 몸을 쓰고 하체를 더 써서 하체를 더 써서 잘했어요! 괜찮아요! 강하게! 오! 좋았어요! 와! 잘 던지네! 오! 굿굿! 좋아요! 오! 잘 던졌어요! 이거 뭐라 그래요? 캐치볼! 캐치볼을 해봤는데 혹시 반수사기 잡는다 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이것도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잡습니까? 오늘 좋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0점을 되게 잘 잡았어요! 컨트롤을! 처음에 캐치볼을 하면 사람한테 정확히 던지기가 힘든데 그래도 감각이 워낙 좋아요! 역시! 마랑이니까요! 제가 포수를 한 명 섭외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장비를 입고 실제로 피칭이라는 연습이 있거든요! 투수들이 하는 연습! 이제 진짜 마운드에서 실제 거리에서 한번 던지는 그걸 한번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봐도 좋겠습니까? 그 분이 결코! 여기는 여러분들 탄천 릴들 야구장이었고요! 우리 BCS 나홍주 코치님과 한번 야외에서 재밌게 캐치볼과 마운트에 한번 던져봤습니다! 정말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로바! 아 근데 그 목걸이 괜찮으세요? 네! 목걸이 좋은데? 나 안 아프네! 나 진짜 안 아파! 저 원래 공 던지고 나오면 어깨라고 펼쳐서 진짜 아픈데 이거 차니까 별로 안 아픈데? 아 저도 이제 그거 하고 가니까 확실히 좋네요! 자 일단 안 아파 협찬! 우리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진짜 귀여워!